전학생, 나, 1반, 항우야. 뭐냐? 귀찮게 보내. 나랑 사귄다 그러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걸. 우리 사겨. 비켜줄래? 보지마, 너 진짜 죽었다. 그래서 순위가 나이가 다니는 대학을 너도 가겠다? 여학생 둘을 한 사람이라고 치자. 둘인데? 그러니까 둘이 X때려 쳐. 자빠져. 승희야. 야, 너 여기서 뭐해? 나 남자친구 있다. 은근히 형 어디가 좋아.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싶은 순간이 3초래. 다 개소리다. 나 네가 생각하고 바라는 어릴 때 그 여자가 아니라고. 왜 아니야? 너 맞아. 네 옆에 당당하게 있는 게 내 꿈이었어. 항상 네가 옆에 있어줬잖아. 결국 사랑은 타이밍이다. 태어나. Ay слож다. minorities. 그대어. 항상 나. 저와 피하니가. 내가 사랑을 받으려다. 나는 그대어. 그래서 내가 믿을지 않을까? 나는 내 꿈을嫌자. 내가 사랑을 Sache. 내가 할 것이다. 나는 당신이 있어. 감사합니다.